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한 해 IPO 어마어마했고요. 내년도 지금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미래세증권의 조인직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켓이 아주 멋지십니다. 확실히 큰 회사 이모님이라 틀리시네. 그래요? 찰지잖아. 옷이 할머니 카디건. 그러니까. 자 우리 조인직 상무님과 함께 이제 IPO. 2021년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올해. 2022년 전망을 한번 해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 안 올랐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한 2.1%, 2.5%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자본시장 전체, 유통시장 다 합쳐서. 그런데 일단 그걸 머리에 두시고 올해 이제 한 6천억 달러 정도 전 세계적으로 공모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700조 원 정도가 이제 새로 희석된 공모 오퍼링이 이뤄졌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 20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5%를 했으니까 사실 그냥 유통시장에 있는 크기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한 거로.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만 오른 건 아니고 우리나라만 역대급은 아닌 거고. 세계적으로도 IPO가 굉장히 호황이었고.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세계적으로는 스펙 합병 같은 게 미국이 거의 절반 이상 했던 거고. 중국 조금 하고 유럽을 했었는데 한국이 굉장히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IPO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 공모 액수가 한 20조 원 정도 됐는데 2010년이 이제 당시에 삼성생명이랑 그때 당시 대한생명지 하나생명 바뀐 공모가 되면서 10조 한 천억 정도로 공모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이제 수요예측해서 IPO했던 한 4반 25년 정도 반출을 해봤을 때 그때 빼고 이제 2배로 가장 높았던 역대급의 장세였습니다. 2020년. 21년. 21년이. 개수로는 이제 한 110개 정도 올해 12월에도 이제 한 3, 4개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한 110개. 그런데 개수는 최근 4, 5년 동안 계속 한 100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코스닥에서 이제 공모 한 2, 3백 개 하는 게 많았다고 치면 코스피 상장 같은 경우 사실은 1년에 신규 상장 제대로 하는 건 1개, 2개 한 적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개 이렇게 했었어요. 코스피에만? 네. 코스피에만 20개를 계속. 이전 상장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이전 상장이고요. 코스피에서 한 개, 두 개를 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우스갯소리도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전에 코스닥 상장 본부장님 하시던 분이 코스피 본부장님 가셔가지고 그전에도 코스닥 일이 많은데 이번에도 코스피로 또 되게 일을 몰고 가셨다. 그분이 땡긴 거 아니에요? 워낙 이제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게 저희가 예전에는 코스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벤처금융을 워낙 투자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모태펀드, 정책자금, 성장금 이런 게 내려오면서 그거에 대한 액시수요가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치면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까지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대기업이 예전에는 이제 PEF 한 4, 5년 전,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런 걸 가지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많이 했다고 그러면 다양한 분할 방식을 통해서 우리 3%에서도 많이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분할을 통해서 떼놓고 알짜 사업들을 또 공모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이런 방식에 많이 좀 관심들을 기울이셔서 그런 대기업들 위주의 사실 IPO가 많았다. 예를 들어 SK그룹 이런 데 제일 활발했죠? 네, SK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활발했고 이번에 SK 스퀘어가 분할돼서 다시 상장이 되면 그 밑에도 SK 쉴더스라든지 11번가 이런 것들 비상장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지분 가치만 해도 한 20몇 조 된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SK 텔레콤 말씀하시는 거군요? 텔레콤에서 ICT 부문을 또 분할을 했습니다. 그게 스퀘어죠? 네, 그래서 그런 쪽도 내년에 거기도 그러면 제2의 카카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 분들이 굉장히 공모시장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주익 투자하는 사람들 돈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계속 돈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맨날 그런가 했는데 단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전에 지금 고객예탁금도 계속 68조 그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두 배 정도 늘은 거고 재작년 이런 게 비교하면 저희가 그냥 편하게 알기 쉽게 지점이나 하이네 월스 고객분들 자산 규모 이런 것도 글쎄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몇백억 대 자산가로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거를 따지다가 이런 게 갑자기 천억, 조단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단위가 자본이 굴리는 게 좀 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다만 올해 20조를 했는데 극단적으로 사실 한 40조까지 되는 거 아니냐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배터리 그게 하나가 지금 한 12조 원은 공모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내년으로 이현이 됐기 때문에 조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좀 스무딩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조밖에 안 땡겨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0조가 역대 최고로 한 거거든요. 1년치 보통 하는 거를 평균적으로는 한 5조, 6조가 19년만 해도 그랬거든요. 12조가 공모금액 기준입니다. 네, 공모금액이. 그러니까 전체 시청은 대충 한 100조 가까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한 70조 이렇게. 그럼 그중에 한 10몇 프로 이정도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적어요, 그게? 아니, 이제 저도 또 LG, 앤솔에 아픈 추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엘지화학. 그래서 여기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냥 떠난 친구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나? 네. 떠났는데? 사실 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IPO 시장이 활성화된 개인의 증시 참여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좀 바뀐 것들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개인의 증시 참여를 조금 더 부양한 측면이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올해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공모를 전체 100으로 했을 때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60%를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우리 사주의 20%를 또 배정하고 그 나머지의 20%를 개인 투자자한테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주에서 실권난 부분에서도 많이 가져올 수가 있고 기관 쪽에서도 60%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3할 30% 정도를 갖고 갈 수 있게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례배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은 증거금을 걸면 많이 청약해서 받아갈 수 있는 굉장히 자본주의적 미국적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정치적으로 바뀐 거죠. 사실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장치로 절반 정도는 그냥 손들고 원하면 열심히 그냥 신청만 하면. 우리나라가 최초이자 유일합니까?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때에 따라서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좀 한 적은 있는 걸로는 알지만 국민주 형식. 제가 깊게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마 최초이자 최대일 걸로 예상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아까 사실은 현대중공업 같으면 저희가 팀에서 직접 상장을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B2B고.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으실까 했는데 몇백만 명이 또 오셨었고요. 그 전에 예전에 정말 인기 많았던 제1모직이나 2014년, 2015년 이런 거 할 때 몇십만 명이 한 15만 명인가 들어오셨다고 해서 발행 때 개인 분들이. 야 이거 그때 여의도에 통장 가지신 분들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저희끼리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돼서 이게 굉장히 좀 공적 영역으로 됐어요. 그래서 청원회도 올라가고 부동산 분양만큼은 아직 아닐 것 같긴 한데 공모주식이라는 이게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 돼서 저희 따로 금융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자본시장 제도가에서도 굉장히 모니터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저희 증권사도 불러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요즘에 이런 IPO 시장 자체가 저변이 정말 많이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 같이 나눠주는 지금의 이 방식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도움되는 건 맞는 거예요? 글쎄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를 준다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증시의 저변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항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 보호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저희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게 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한 위험 자산이어서 항상 어디 협회나 또 금융위 이런 데 간담회에서도 가끔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예전에 그냥 절반 절반 무조건 떨어지면 이분들이 다 책임을 뒤집어 쓰셔야 되는데 돈이 많고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또 예를 들면 물을 타가지고 방어를 해서 나름대로 풀레가 가능한데 이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빠지면 그 자체가 손실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날에 검이 굉장히 센 검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올해 작년 한 1년 반 이상 지금 거의 묻지마성으로 많이 올랐으니 발행시장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되죠. 네. 옥석가리. 왜냐하면 하나의 지표가 일종의 따상이라는 표현. 저희는 사실 좋아하는 뱅커들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왜냐하면 일시적인 수급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만 원에 했는데 당일날 2만 원으로 올라가서 그날 끝나면 2만 6천 원의 가격이 돼버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굉장히 좀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2만 6천 원의 그걸 받는 주주분들도 또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자고 이런 게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따상을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한 15개 종목 정도 따상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추석 효과 이런 거 하지만 하반기 특히 추석 이후부터는 2개 정도에 불과했고 그리고 어제 요즘 가장 핫하다는 NFT 메타버스에 완전 직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IP가 좀 연동되는 RBW. 저희 당사에서 상장이 되었었는데 RBW? 마마무. 마마무. 거기서 하신 거예요? 네. 저희 당사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당연히 이제 장중에 있는 따상을 한번 터치를 하다가 이제 조금 빠지는 그런 걸 보여줬듯이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타이트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내년에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의 향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내년 1년이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갈 거냐 아니면 올해처럼 적어도 상반기에는 그 화랑새나 호황새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랑새나 호황새가 이어지려면 역시 유동성이 제일 핵심입니까? 뭐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유동성 벤치마크는 사실 근데 이제 일단 아까 60%, 50% 이상이 기관 투자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관도 있고 해외 기관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기관분들도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물리는 거죠. 그 공모를 하고 나서 다른 데서 막 사줘야 그 가격에 털고 다시 이제 좀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개인이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12조에서 막 몇백억 몇천억씩 담아놨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 보면 뭐 10만 원에 갔는데 8만 원, 7만 원이 되면 팔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걸 팔아야 이제 그걸 또 팔고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할 텐데 그렇죠. 불러버리면.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을 건데 이제 그런 큰 주식에서 사실상 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1년 내내 이 정도 주식이면 받을 수 있겠네. 우리가 이런 게 이제 기관과 개인 쪽에 센티먼트가 가미해진다면 공모시장은 사실은 비교적 이제 심사 단계나 이제 초기 기관 단계에서 옥석이 많이 가려진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조금은 이제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버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월인가요? 지금 예상컨대. 네. 지금 1월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절차가 마감된 게 어디까지 절차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대표 주관사는 아니지만 워낙 이제 대업급이기 때문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뭐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굉장히 임박한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고 청구한 상태에서. 네. 6월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조금 이제 연기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한 12일인가요? 제가 이제 그 날짜는 아직 좀 주관사에서 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분기 올해 3분기 실적을 기초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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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증권사가 많이 껴있고요. KB하고 대신증권 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비하인드로는 그거 하실 때 저희 당사는 이제 SKIT라고 배터리 쪽을 먼저 하시던 회사를 또 저희가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그러면 LGN 솔루션이 1월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주목받을 만한 상장 예정 회사가 어디죠? 그래서 내년 올해가 말씀 2차전지 배터리의 한 해였다고 이제 BBIG 중에서도 그 발행 시장에서는 그랬다고 본다면 내년은 한 이커머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IPO도 뭔가 좀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시장에도 이제 NFT,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듯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이제 청구, 거래소에 청구한다는 거를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된 걸로 보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한 6, 7개월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게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SSG닷컴, 슥닷컴 등이 이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면서 이 자체로 흑자가 많이 나고 이런 기업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매출과 거래 이런 걸로 이제 해서 좀 선진국형 상장 예전에 이제 쿠팡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이 잘 안 될 거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프락시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 많이 성장을 하면 이 기업들로 이게 또 상장해서 이게 대표적인 B2C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균등 배정 같은 거 할 때 이제 커스터머면서 이제 약간 인베스터가 되는 이런 굉장히 교차적인 경험을 IPO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올해 카카오페이 이런 거가 대표적인 거군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 균등불안했잖아요. 100% 균등 배정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전략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커스터머면서 커스터머면서 인베스터가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많았겠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명분과 신리를 다 갖춘 것 같아요. 저희가 솔직히 보면 굉장히 그런 말 하면서도 굉장히 저희도 같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검증을 과학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이제 글쎄요. 저희는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감독원에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조금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자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국회나 이런 데서 많이 또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 이런 데 막혀 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좀 저기지만 많이 좀 인커리징을 좀 해주는 장치를 많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중안사나 발행사가 아다리가 좀 맞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같이 명분도 되고 신리도 되는 국가정책. 그러네요. B2C가 많아졌네요. 마켓컬리, 오아시, 스타컴 이런 건 다 B2C니까 전액 균등분할할 가능성도 있겠네.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안 해도 절반 정도는 비례배정이 절반 정도가 균등배정이.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서 이 전제는 뭐겠습니까? 균등배정을 받아서 주를 한 주, 두 주라도 받으면 장이 끝나서 15,000원, 2만 원이라도 올라서 그걸 가지고 떡볶이라도 사 먹고 이런... 하기에 마켓컬리를 균등분할해서 10줄 받았는데 마이너스 10만 원 났다. 그럼 마켓컬리 안 사. 이런 팔고 나면 손절치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 저도 이제 마켓컬리를 자주 쓰는데 이제 하다 보면 3,000원, 1,000원, 5,000원 마진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상품 준다 그러면 바로 5,000원짜리 쿠폰 집어들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또는 어떤 관성이 또 있기 때문에 주식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지면 좀 로열티에 좀 반대되는 영향도 있겠죠. 컬리 같은 데는 코스피예요 바로? 아니면 코스닥까요? 아직 모르나요? 네, 이거는 뭐 아직 전략을 따져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간다는 건 이제 아닌가 보죠? 네, 이제 그거는 확실히 가닥을 잡고 이렇게 한 걸로 보이고 나스닥이 작년에 쿠팡 이후로 많이들 좀 다시 한 번 2000년대 버블, 닷컴버블 때 이후로 또 한 번 다시 그 스터디들을 좀 업계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법 제도가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의 위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상장 유지 비용이라는 게 상장 유지 비용은? 네, 눈에 안 드는 게 저희는 사실은 거의 미니멀하다고 보면 돼요. 거래소에 내는 유지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는 사실은 공시를 안 하면 일단은 뭔가 좀 레귤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거든요. 거래소, 감독원 이런 데서 뭔가 경고를 받고 이런 조치가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잘못 공시를 했을 때 저도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뉴욕이나 있는데 이렇게 좀 법으로서 집단 소송 같은 게 들어오면 머리보다 꼬리가 더 큰 거죠. 어떤 영업적으로 해서 신경 쓸 것보다 상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잖아. 직관접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아마 이사회 의장님도 미국인스러우신 게 아니라 미국인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거기 대표이사님도 아마 강한승 변호사님이라고 김현장에서 굉장히 영어 잘하시고 미국에 굉장히 능통하신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스닥이요? 나스닥 안 되겠다. 뭐 하러 갑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갈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쓱닷컴은 그러면 이마트랑 이렇게 분리를 하죠. 하는 거예요? 아 그 ssg닷컴. 저도 지금 막 머릿속에 갑자기 지금 좀 안 떠올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쓱닷컴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온라인 자회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분할이 돼 있고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건데 이 회사는 지금 거래액이 예를 들면 여기는 순매출이라는 게 있고 거래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액이 거의 한 4조 정도 넘는 걸로 제가 이제 들었고. 쓱닷컴이. 그런데 여기도 아직은 이제 뭐 이익이 안 정해야 될 구간은 아니니까 그런 매출의 성장세를 갖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아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아무리 이제 바다 건너 있지만 쿠팡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을 조금은 간접적으로 투자자들이 또 인식을 좀 해줄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받고 있고 게다가 그 이베이 코리아하고의 어떤 그런 시너지 뭐 그런 것들. 인수했으니까. 온오프적인 그런 그림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마켓컬리나 오아시트는 말은 좋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모르겠어요.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해외에서 아무리 투자를 잘 받고 막 좋은 스타트업이 있다고 해도 뭔가 또 한편으로 약간 이중적이죠.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오너십 또 굉장히 강력한 책임 경영 이런 걸 또 바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면서 좀 또 대기업의 외피도 내재되어 있는 슥닷컴 같은 게 조금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 전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또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슥닷컴이 이마트 들어가면 이마트에서도 그냥 쓱 배송이 있고 그냥 배송이 있고 전혀 분리는 안 된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슥닷컴이랑 이마트. 분리되어 있지. 그래요? 어떻게 매출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같은 이마트 몰에 들어가서 사는데도 슥배송이 있고 그냥 배송이 있고 이래요. 나는 솔직히 안 써봤어. 그러세요? 이런 거 관여를 안 하니까. 아주 집안일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집안일을 외면하세요? 그럼 무조건 그건 형수님 몫입니까? 자,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고개를 끄덕니다. 너, 나 잘하세요. 진짜. 슥닷컴 같은 경우는 저희 당사에서는 대표주관인데 저희 옆팀에서도 지금 하고 계셔서 아마 좀 실사가 잘 진행이 되고 그게 되면 아마 가시화될 타이밍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슥닷컴이 기본적으로 쿠팡 같은 데보다 경쟁력 있는 데가 뭡니까? 슥닷컴이? 네. 신선. 신선이잖아요. 신선. 저 모를 줄 알고 물어보시면 되나요? 저는 가끔 사요, 진짜. 콜드체인. 콜드체인. 그게 제일 뛰어난 회사란 말이에요, 슥닷컴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IPO들 혹시 주목할 만한 IPO들 뭐 있을까요, 내년에? 그래서 일단 내년이 사실 발행시장이지만 유통시장이랑 굉장히 연결이 또 돼 있는 거잖습니까? 발행이 되면 바로 유통이니까 유통시장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고 봤을 때 저희 당사에서는 사실은 내년도 지수 예측을 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면출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개 한 2,800에서 3,400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엄청나게 뭔가 작년 재작년처럼 성장주가 나오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배당주 이런 거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게 시장이 굉장히 뭔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츠를 저희 또 엊그저께 바로 어제 끝났죠. 청약하고 개인 배정까지 끝난 저희 미래의셋 글로벌 리츠라는 걸 저희 팀에서 했었는데 거기서도 역대 최대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리츠 경쟁률만 보면 기관도 한 1100대 1 나왔고 개인도 한 750대 1 나왔는데 이게 기초 자산이 미국의 페덱스의 어떤 물류창고 아마존 물류창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임차인들의 계속 올라가는 임대료를 캐시플로우로 깔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배당 수익률, 기대 배당 수익률이 한 6.5% 돼요. 6.5에서 지금 다른 데는 7%까지 나오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리츠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 리츠나 NH 올인원 리츠도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포트폴리오 중에 조금 한 1, 20%는 이런 걸 깔고 하셔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할 수 있어서 완전히 오르락 내리락 되는 증시에서는 이런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올해 유통시장에서 BBIG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는 사실 많이 못 갔어요. 그중에서.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거래소, 감독원에서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상장 승인하고 증권신고 수리 자체를 엄청 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주관사 입장에서는 그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 즉슨 조금 아마 그런 전체적인 반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업계를 비롯해서 바이오를 조금 더 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원숭이 이렇게 전임상, 쥐들한테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진도가 나오면 야인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승인해 주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요즘엔 거의 임상 1상도 못 믿겠고 2상까지 해서 부작용 다 없는 약이 돼야지만 이제 뭔가 승인을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무슨 유명한 제약사랑 어디어디랑 무슨 업무 협업이 돼 있는지 아니면 라이센스아웃 진도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거 엄청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내년에 한 거의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정말 좋은 바이오 업체들이. 바이오 중에 상장 준비한 회사들이? 사실은 밑에는 더 되는데 바이오는 좀 굉장히 오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 항암신약이나 의료진단 이렇게 딱 그냥 두 개로만 나뉘는데 내년에는 유전자 치료제, 가위,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다양한 바이오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워낙 감독기관에서 많이 좀 중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밸류가 아주 많이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쪽으로 몰았는데 몰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쪽으로 많이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물리면 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저쪽으로 원망이 가고 그러니까 IPO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 하신다고는 말씀들을 하세요.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심사를 받는 당사자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을 많이 갖죠. 그러면 이제 주관사 입장에서 그렇게 감독기관에서 좀 강한 스탠스로 좀 공모가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아 왜 이렇게 관여하냐 뭐 이런 겁니까? 주관사 입장에서 조금 낮추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양쪽에 있고요. 그 사이에 또 발행사에서 너무 또 높이 하시는데 설득이 안 되면 뭐 간접적으로 사실 이쪽에서 대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네. 자기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공무원들이 다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높은 밸류에 잘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또 연동돼서 저희도 수수료를 받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좀 탈출이 되네. 머리 아프네. 연동해서 수수료가 나오니까 높으면 좋은데 또 물리면 또 저쪽 또 리테일에서 이런 거 있냐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큰 방향으로는 전부 원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선진시장에 절대 이런 관여를 안 하고 이제 주관사 책임 하에 인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서 방향은 분명히 있는 건데 저희 좀 아쉬운 점이 어쨌든 미래에셋이 국내 IPO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빅4를 꼽으라면 미래에셋, NH, 삼성, 한투. 이 정도죠? 요즘 보면 사실 저희끼리는 빅3 얘기도 하고요. 빅3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셋. NH, 한투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삼성은 열심히 안 하시는구나. 요즘에 KB. KB. 그러니까 빅3하고 두 군데는. 현장 대신 워낙 다 잘하시고요. 빅4라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한다는 말씀이죠. 빅3 정도로 해줘라. 이 깨알 또 PR 뜻이면 저희가 이제 20조 중에 한 3.5조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개수 22개. 3.5조 인수해서 완전히 1등이고요. 리그 테이블. 제일 잘 된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가격은 조금 그랬지만 크래프톤이 4.3조 인수를 했으니까 그중에 이제 저희가 대표 주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건 뭐 진짜 어디에 내놔도 너무 잘 된 쪽이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이제 제조업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2차에서 4차 산업. 저희 그래서 농담삼아 저희는 이제 옛날에 이마트부터 갤러리아까지 다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공모 한 100억짜리 코스닥부터 한 2조짜리 코스피 명품까지 저희가 다 잘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 보시는 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미래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정 공모가를 유지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비싸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개수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진짜 상장할 만한 회사를 꼭 해주십시오. 미래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했다가 우리 투자자들이 또 손해보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전증권상과 마찬가지인데 전산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것만이라도 좀 잘 해주십시오. 공모하는 날마다 여기 보면 미래에서 이제 많이 그런 일이 없더라고. 그런데 어떤 주관사들은 항상 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대역급 상장할 때마다 저희 채팅창에 저희가 제일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건데 미래에서 최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전부 저희 특히 올해 초기에 다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증권사 고객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은행이라도 된 것이냐.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올려서 저희도 좀 당황했고. 그런데 다만 디지털 인프라 저희 전사적으로 굉장히 좀 해서 많이 좀 완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다른 주관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런 공모와 관련된 부분도 명심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IPO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미래세증권의 조인직 상무님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길용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손길용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